명절에 주고받은 마음만큼 집집마다 배출한 쓰레기에 재활용 선별장은 말 그대로 포화상태입니다. 작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재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수거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명절 기간 발생한 각종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5개 업체가 하루 11대의 차량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수거하지 못한 외곽지역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건 명절 선물을 주고받던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수거량이 워낙 많다 보니 선별장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선별 라인마다 작업자들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급증한 반입량입니다. 실제로 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42톤이지만 연휴 후 이틀간 반입된 용량은 73톤으로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용량은 23톤 연휴나 축제 등 약간의 변동성만 발생해도 수시로 1개 용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충주시에서도 2배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배출량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도 문제입니다. 절반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는 게 현실입니다. 재활용 배출량을 한순간에 줄이기는 어렵지만 배출 방법만 잘 숙지해도 자원 재순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